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결국 2분기 딜리버리를 20만대를 넘었습니다 축하드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분기별 20만대입니다 역대급이고요 항상 이렇게 판매량을 갱신하는 테슬라입니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지금 패턴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올라가고 전형적인 테슬라의 패턴 그러다 이제 연말을 지나면 살짝 내려왔다 다시 계속 우상향하는 지금 계속 믿기지 않는 옛날 테슬라를 비판했던 분들은 이 정도의 딜리버리가 가능하겠냐 계속 이런 성장이 가능하겠냐고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 그것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생산은 한 20만 6천대 거기다가 지금 모델S겠죠 이거 리프레시된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2천대를 넘게 생산하는 이게 조금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뭐 그래봐야 몇 주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화재 같은 거는 좀 잡아야겠죠 그런 게 문제지만 근데 또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셨듯이 요즘 한국에 코나 EV가 하도 불이 많이 타는데 이거 요당 한 대면은 코나보다도 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초기 모델 분량은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암흑적으로 이거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판매량은 대단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기차를 팔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 투입대로 이런 로지스틱 프로그램 그리고 반도체 쇼리지 세마이컨덕처 쇼리지 문제만 없었으면은 아마 더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더 기대되죠 다음 분기는 아마 25만 대를 찍어주지 않을까 못해도 한 23만 대 그래서 연말 뭐 30만 대 가까운 대수를 하면 결국 이제 1밀리언이 조금 안 되는 뭐 90만 대나 잘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푸시를 하면 이렇게 민다면 한 100만 대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100만 대 조금 안 되는 그래도 50% 이상의 정말 경의적인 성장입니다 진짜 대단한 거고요 지금 대적할 만한 회사가 없죠 자 그러면 경쟁사들이 어떠냐 지금 뭐 댓글에서도 아이 테슬라만 좋게 얘기하지 테슬라만 얘기해서 왜 자꾸 딴 회사를 얘기하냐 개인의 인생을 타인의 인생과 비교하는 거는 워낙 변수가 많고 평가자대가 굉장히 많고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복잡 다양하니까 비교하는 거는 불편한 일입니다 굳이 그런 고통받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회사입니다 늘 경쟁이 있는 거고 이윤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가 지금 이게 굉장히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주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팔려고 보면은 부동산 가격 산정을 컴을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 컴을 어떻게 계산하면 주변 집값들이 어떻게 팔렸는지를 보고 그 집을 가격을 산출합니다 은행이 그 대출할 때 항상 이런 거에 있어서는 비교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비교를 할 거고요 루시드 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루시드가 차를 먼저 인도하는 게 빠를지 제가 모델S 롱레인지를 출구하는 게 빠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사 자 GM의 신모델이죠 쉐비 볼트 EV 그리고 EUV가 2분기 이제 미국에서 한 만 대 팔았습니다 만천 대 잘 하고 있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맘때쯤이면 2년 전쯤인가요 경쟁사들이 이제 작정하면은 테슬라를 따라잡네 뭐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판매량에 있어서 테슬라에 견줄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게 GM도 그렇게 전기차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선 분기별 20만대는 전 세계에 뿌린 거니까 보통 제가 얘기했듯이 보통은 한 절반? 절반 좀 이하가 미국에서 팔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뭐 10만대 10만대 좀 안되죠 그러면 GM의 이제 몇 배죠 아직도 정말 몇 배씩이나 차이 나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올 건지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지지부진 했죠 아무쪼록 GM도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이제 GM의 재미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또 그러면 포드는 포드는 뭘 하고 있냐 그 칩 쇼리즈를 제대로 맞아가지고요 세마컨덕터 쇼리즈를 제대로 맞아서 지금 판매량이 26.9% 그러니까 6월달 판매량이 저렇게 급감했고 이번 분기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포드의 간판 모델인 F-150 이런 픽업 트럭의 수요는 경고하고요 굉장히 경고하고 참 지금 요즘은 신기한 세상이죠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안 돼서 수요의 측을 잘못해서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듯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테슬라의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로지스틱의 진짜 대단함을 여기서 여실히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그걸 겪어서 공장이 뭐 다운된다든지 이참에 리프레시도 하고 뭐 그랬지만 여쭤여쭤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서 다른 회사들들은 이래서 수직 계열화와 내재화가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공급받아서 그냥 조립만 하려다 들면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함을 노출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전체 판매량 규모는 당연히 아직까지 이런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규모가 작죠 뭐 분기별 20만대에는 아직 GM이나 포드가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가 아닌 기존에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을 파는 것의 규모에 따르면은 적지만 지금 모델3 한 라인업만 보면 뭐 탑급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매니징에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전기차 이외에도 그런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 체인에 대한 컨트롤 능력 관리 능력도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레거시 회사에 비해서 월등히 매니지먼트도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좀 이렇게 테슬라의 다른 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저는 20만대가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앞으로 베를린 공장이 돌고 텍사스 공장이 돌면 어떨까요 물론 아직 기가베를린은 아 좀 이게 계속 발목이 잡히죠 이 독일 정부가 BMW나 폭스바겐 자국의 그런 벤츠라든지 회사의 눈치를 안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긴 있겠죠 좀 계속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빨리 이걸 좀 잘해서 유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게 좀 느린다 할지라도 지금 텍사스에서는 굉장히 빨리 짓고 있죠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이런 Manufacturing Project of the Year 이런 일종의 뭐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미네이트도 되고 결국 텍사스 공장이 돌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 우상향의 그래프가 Exponentially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가 없진 않겠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세미컨덕트 쇼리즈만 없었으면 로지스틱 프로블만 없었으면 우린 더 팔았을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어찌 모든 회사가 단점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고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년 매 분기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단점이 아마 어제 화재 같은 것도 우려가 되지만 결국은 이런 테슬라의 매니지먼트 아까 말한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잘 넘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두 공장 소식도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터지면 이제는 뭐 150만대 200만대 그러면 과연 이제는 못 막죠 제가 얘기한 이제 강을 건넜죠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을 더더욱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GM의 뉴스가 아 GM도 결국은 테슬라를 이래서 따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음 제 생각에 아까 말한 매년 매 분기마다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어찌어찌 세마이컨덕터 쇼리즈는 테슬라가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음 문제로는 배터리가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재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화재 때문에 테슬라가 망한다가 이런 게 아니지만 그 자체로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전달을 그래도 객관적을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거는 단점이지만 단점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렇듯 배터리가 중요한데 아 그리고 그 화재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던 건 4680이 아니라 18650이죠 자 이제 GM도 테슬라를 따라합니다 결국 전기차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득을 내려면 정말 테슬라 따라하는 거죠 GM이 결국 리티움 생산에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지오서머리라 그래서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걸 얘기했었는데 지어를 이용해서 발전도 하면서 그 물에서 미네랄을 익스트랙션하는데 브라인이죠 일종의 거기서 이제 리티움을 뽑아내는 이건 독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에서 뭐 리티움을 채굴해서 뭐 전기차였으면 친환경적이고 앞으로도 뭐 수백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수천만대까지도 지금 미국도 그런 후보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테슬라도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지금 완전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GM이 먼저 지금 배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키하다라는 거죠 이제 선수긴 한데 아직까지 이거를 지금 풀 프로덕션 스케일로 간건 없는데 GM도 다급한 나머지 이제 리티움 마이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테슬라가 리티움 채굴에 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있어야 한다라든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결국은 다 따라갑니다 이게 결국 수순이고 아마 자동차 회사들도 결국은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어느 정도는 들 것입니다 배터리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망한다는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크게 그렇게 막 뭐 세상을 이끌 정도로 이득을 다 가져가기는 거기다가 이윤도 많이 붙였다가는 잘 팔리지 않으니깐요 지금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요즘에 전기차의 업프런트 커스트는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거지 하지만 결국 결론은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이렇게 리티움 마이닝에 결국 손을 대기 시작한다 라는게 참 재밌는 이야기고요 테슬라를 따라하게 될거고요 포드나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쫓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코스코를 가봤는데 코스코가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갤런당 3불을 노크하고 있더라구요 코스코가 3불이면 그 지역에 지금 기름값은 보통의 주유소들은 3불을 좀 넘습니다 지금 거의 최근 몇 년간에 역대 최고라는걸 제가 몸소 체감을 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크루도 오일 이 오일 가격들이 미쳤더라구요 이제 100불을 간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아마 기사상으로 보면 80불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70불을 넘어서 거의 80불에 다가오고 있는데 전기차를 두 대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 때문에 좀 조금 삶이 좀 팍팍해지거나 아무래도 기름값이 오르면 이건 필수제니까 좀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살짝 죄송하지만 전기차를 두 대씩이나 운영하면 나름 조금 조금 더 올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심 솔직하게는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전기는 더 필수 공공제이기 때문에 전기값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올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미국에서도 전기차를 운영하는 것들이 더 저렴해지죠 이렇게 되면 내심 기대하는 게 이제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내가 굉장히 이득 본다 라는 뭐 실질적인 이득은 아니지만 왠지 상대적 이득을 이렇게 보는 그러면 이런 비싼 오일 가격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스트 시킬 거냐 요즘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오르면 차가 많이 팔렸죠 전기차가 특히 전기차까지만 안 가더라도 토요다의 하이브리드만 보더라도 프리우스죠 과거에 그런 선례들을 보면은 기름값이 오르면은 프리우스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뭐 테슬라도 어느 정도 그런 트렌드를 맞췄지만 아닌 적도 있죠 예를 들면 2020년에 오일 프라이스가 그렇게 확 내려갔는데도 테슬라는 굉장히 차를 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조금이 개입돼 있어서요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열망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수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역시 기름값이 오르면은 전기차 오너로서 흐뭇한 모습을 지울 순 없고 판매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돼서 이 역시도 3분기에 테슬라의 판매량을 25만 대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지 않나 물론 그리고 최근 기름값이 오르는 요인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석유 그 본연의 가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전기값은 상대적으로 싸게 유지가 돼서 올 한해 테슬라의 높은 판매량을 다른 전기차들의 판매량도 높게 저는 기대하는 이런 큰 축으로 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